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금 여기서 너 나와 어? 좋다 어? 여기서 음기 나오게 해볼까? 같이 나오는 같이 로그 야 좋다 이거 좋다 다 먹었어 우리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못먹어 이게 좋다 그런데? 소시지가 맛있다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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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잘 먹었어 나 커피 가지고 너 커피 안 먹냐? 응 아가야? 귀요미네 소시지 저희 혼남 한 명이 걸어오는데 뭐해? 안 먹었어? 건희야 남주 새끼 인사해줘 안녕 첫판 첫판 해 갑자기 인비로그 인사해줘 이건 뭐야? 이건 또 뭐야? 이건 뭐니? 안녕 이건 있어 우린 유니버스에서 먹으면 되잖아 유니버스 우린 유니버스에서 먹으면 되잖아 야 너 예능 연습해야지 지금 은비님 심기 불편해지셨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김남주씨 지금 전지적 남주시점인가요? 아 제가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제가 1일 아니 1일이 아니라 1박 4일 권은비 매니저인데요 벌써 피곤한데요 지금까지 매니저 일을 해왔던 그 선생님들과 한번 전화통화로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요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안녕 안녕 야 너 지금 거의 뮤비야 뮤비 너무 이쁘다 오사카데스네 히레데스네 잘 먹겠습니다 아싸 남주 이겼다 너 인정 너 킹정 야 너 이겼다 진짜 나 부치된 것 없다 그래 같이 찍으면 되겠네 저 나오게 해줄게 이비가 버티고 장소 응 맞아요 야 먹어도 되는데 이거? 누나는 먹방 위주구 난 그냥 내 내 삶의 위주인데 나도 내 삶의 위주인데 나도 내 삶의 위주인데 아 그냥 먹방의 위주가 아니야? 난 먹는 게 내 삶의 위주 삶의 위주거든 야 야 난 짜장만 먹어야 돼 그럼 계란 푸진다 매콤하게 해서 매콤하게 해서 느끼한 맛을 잡아야 돼 되고 계란 빨리 계란 빨리 가져가라 계란 빨리 가져가라 야 나 근데 애들이 크신 전에 남의 위주 야 남주야 빨리 계란 가져가 계란 가져가 음 우리 우설도 먹어야지 우설도 봐 여기? 아 여기 안 봅니다 야 한 번 더 시켜야 돼 오늘의 조용히 해봐 오늘의 아침이다 왜? 어? 어? 말투 말투 돌견네 남주룡 이거 봐봐 야 니 말투 왜 이렇게 밖에 해요 진짜 남주룡 남주룡 누리야 주룽주룡 응 야 파스타 진짜 솔직히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나 어지러워 나 어지러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언니 고향 끝나고 뭐 먹어?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은비로그 안녕 정영이 형도 이거 먹고 있었어 은비로그 은비로그 뽀샵 좀 해주면 안 돼요? 사지올까 이거 먹고 이거 먹었다 심각하다 응 그인데 음 이거 뭐야? 이야 반죽이지 마세요 와 와 와 와 와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습니다 귀여워 신나는 다리 신나 엉덩이 와 제가 여러분 유니모셜 스크디였습니다 날씨 좋다! 기분 좋다! 새로 새기 닌텐도! 와! 진짜 신뢰다 진짜 신뢰다 호그와트 안녕 저는 슬리데린 저는 호그와트 호그와트 안녕 아니 이거 뭔데 전 해리포터 이거 우승팀인데 해리핀도르 착함 해리핀도르 착함 그래 자기 성격대로 골랐네 뭔 소리가 윙가리움 레비오사 내가 이렇게 해서 윙가리움 레비오사 하면 딱 포토넥 좋아 시작 윙가리움 레비오사 해풍 편집각이다 쟤 왜 저래 여러분 하늘이 분홍색이에요